블랙피크드나 여긴 오치드라벨 자켓, 그레이 스트라이프 팬츠에 밝은 계열 싱글 베스트로 하시면 쇼케이스 분위기와 어울릴 것 같습니다. 마음에 안 드시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스탈리스트 어시스트 차은동입니다. 이사님, 약혼의 딘, 제가 꼭 맞고 싶습니다. 기회 주시죠. 골랐어요? 몰랐어요, 대인 씨? 이 친구 안목 괜찮죠? 일정 때문에 먼저 가볼게요. 옷이 마음에 안 든대요?